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어서 한번 달려 볼게요.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했고 지금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니가 죽냐 내가 죽냐 끝장을 봐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애플이 참 혁신적으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제 혁신의 그런 기운이 뭔가 꺾여가지고 삼성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AI폰으로 승기를 잡은 것 같고 이번에 또 애플이 어떨지는 한번 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AI 독주는 언제까지 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업계에서 어떤 혁신을 주도한 건 제가 애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혁신이 언제까지 갈지도 한번 볼 것 같고. 그러면 또 갤럭시의 붐은 또 언제까지 가느냐. 갤럭시의 붐. 요즘 갤럭시폰 많이 팔립니다. 특히 S24 시리즈는 엄청나게 팔려요. AI 붐이 확실하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S23, S22까지도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갤럭시 붐 도대체 언제까지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좀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갤럭시 붐의 지속 가능성이죠. 갤럭시 붐의 지속 가능성.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갤럭시 붐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럽니다. 확산 일로.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갤럭시 S24 품귀 현상은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하죠. 지난 4월 26일 블룸버그에서 파키스탄에서 갤럭시 S24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수요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파키스탄의 인구가 여러분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억 명? 여러분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2억 4천 명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파키스탄 인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2억 4천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답니다. 인구가. 엄청나죠. 이번 그래서 품귀 현상은 삼성전자한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소식임에 분명을 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갤럭시 S24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파키스탄 정부랑 매진 협약도 한몫을 했다고 하네요. 배경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파키스탄 산업부에서 2020년 모바일 기기 제조 산업 육성 정책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펙처링인데 이 폴리시 하여튼 MDMP라고 합니다. 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자국의 기업의 스마트폰 제조 역량을 키우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삼성은 21년부터 파키스탄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 럭키 시멘트의 자회사가 있는데 럭키모터 커버레이션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파키스탄 내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해 왔다고 하네요. 이 덕분에 삼성은 현지 생산을 통해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확보를 했고 반면에 스마트폰을 수입해야 하는 애플은 이 가격 경쟁에서 삼성한테 밀릴 수밖에 없겠죠. 자체 생산하는 거랑 수입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파키스탄 아이폰 구매자는 공식 가격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세금. 이 세금 장난 아닌 겁니다. 수입하면 세금을 많이 두드려 패는 것 같아요. 무조건 수입품은 세금을 엄청나게 두드려 때립니다. 이렇게 아이폰 강세인 유럽과 미국에서도 갤럭시 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인다는 거죠. 지난 3월 11일에 보니까 카운터 포인트 거기에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갤럭시 S24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판매량이 갤럭시 S23 때보다 2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기간 미국 판매량도 14% 늘었고 하여튼 대단하죠. 일단 보고서에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AR을 통해서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초기 판매 호조는 이런 삼성의 그런 방향성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그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그 앞길에 꽃길만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꽃길만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뭐 질탄길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흑길도 있고 중국의 제조사들이 최근 들어서 빠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삼성을 그래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험난한 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재의 폴더블 폰도 삼성전자의 고민거리가 됐어요. 중국 제조사들이 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하다 보니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 선구자의 타이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도 이제 좀 초비상이다. 초비상. 참 이거 중국의 스마트업 업체들 때문에 지금 애물단지가 됐어요. 애물단지에 가면 골치과래 된 거예요. 워낙 중국 애들이 또 잘 베끼잖아요. 잘 따라하고 베끼고 카피 모델 엄청 빨라요. 그리고 또 품질도 많이 더 올라왔어. 예전에는 카피를 해도 제품 질이 좀 떨어졌는데 요즘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폰도 쓸만하다.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많이 씁니다. 삼성전자 폰은 좋긴 좋은데 고가 폰이다 보니 부자들이나 좀 사지 돈이 없는 중서민층들은 좀 힘들어요. 삼성폰 산다는 게 조금 과식이 합니다. S 시리즈는 힘들고 A 시리즈 정도는 살 수는 있겠죠. 이렇듯 스마트폰 시장 앞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반도체도 중요한데 이 스마트폰 시장을 잃어버리면 삼성전자도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애플 보시다시피 아이폰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애플의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도 빠져요. 중국에서 지금 한때는 1등을 달리던 그 아이폰이 지금 2등, 3등, 4등 정도로 떨어졌어요. 4등으로. 매출 떨어지니까 애플도 주가도 막 훅 빠지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 이제 뭐 AI 쪽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죽했으면 얘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사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삼성전자 언제까지 뭐 매번 R&D 뭐 중요하지만은 주주환원 정책을 좀 펼치한다는 겁니다. 주식수 줄여야 돼요. 줄이고 특별 배당금도 주여야 하고 배당금도 올려야 한다고 361억은 너무 작아요. 작습니다. 아니면 매달 주면 좋을 텐데 뭐 그거는 힘들듯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변해야 할 상들이 있고 애플처럼 따라야 할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주주들한테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들을 우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이 CEO도 좀 잘 알아야 할 텐데 경영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갈 길이 뭐래요? 멀고 험하다.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긍정 긍정의 마인드로 한번 다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한번 도전해 보고 안 되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식투자는 그냥 어느 특정 유튜브를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기 소신대로 하십시오. 소신대로 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본, 돈, 자산을 가지고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이니까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 잘 모르겠습니다. 4시 4시 2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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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7시